이거 마이 여행권 쓰면 이웃 데려올 수 있는 거죠? 지금 야 나 펭귄 간다 내 목표는 펭귄이야 헐 오 슛 갑자기 헤르츠가 이뻐 보기 귀여워 보이는데 여러분들? 구독 좋아요! 과연 오늘의 이웃은 여러분들 캠핑장에 누구 왔는지 보러 갑시다 우리 자 저기 텐트 생겼죠? 과연 어 나 떨려! 아 더러워! 아 이거 혹시 여기서 홈 화면으로 나가면 게임 저장되나요? 믿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? 아니 나 얘를 아 얘 진짜 표정이라도 야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차라리 이런 표정이었으면 더 귀엽겠다 이게 지금 내가 그린 게 더 귀엽네 근데 왜 이래? 그대는 말투봐 그대는 이 섬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잠시 이곳에서 시간을 보낼까 하네 야 왜 이거밖에 없어 선택지가 같이 살자보다 너도 이사화가 좀 차갑게 느껴지니까 너도 이사화로 선택할게요 그러면 일단 너구리아 씨한테 가야겠죠? 퀘스트를 어차피 깨려면 그래 나중에 내쫓으면 돼요 나중에 내쫓을 수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내쫓자 오 노래 부르는 거 구경하자 사이다 헐 귀여워 헐 자 벌써 내가 위치를 생각해놓은 곳이 있지 여기 사다리 타고 올라와 주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좋은 생각이 났어 3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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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이요 여러분들 좋구만 나이사 나이사 여기로 결정 이제 나중에 떠나겠지? 아쉬운 사람은 떠나겠지 헤르츠르 저기에 보냈어야 했는데 다음 집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웃들을 한 곳에 좀 모아두고 싶거든요 못생긴 애들 빼고 그래서 오케이 여기 딱 좋다 좋았어 예 이거 말 여행권 쓰면 이웃 데려올 수 있는 거죠? 지금 저거 제일 지웠으니까 자 이 섬의 주인은 누구일 것인지 어? 캥거루 귀여운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근데 한 명을 데려와야 해서 아 좀 애매하네 여기 돈 섬이에요? 돈 섬이 뭐야 아 돌 켜면 돈이 나오는 섬이에요? 아 진짜? 그럼 돌 켜야지 뭐야 이런 거 켜라구요? 100벨 씩? 돌을 깨면 뭐가 있나봐 돌을 깨면 으이 깜짝이야 어 이거 뭐야 이거 잡아 진짜 너무 잡아 어이씨 아싸 하고 여기 가면 우와 여기에 돈 나와요? 아 점점 금액이 이렇게 커지는 거구나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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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사라 으악 하하 망했다 캥거루 안 들어갈 거야 나 캥거루 안 들어갈래 별로 안 귀여워요 가자 다른 섬 갈게요 이제 할 일 다 했죠? 다른 섬으로 가서 이웃 데려옵시다 제발 진짜 좋은 이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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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나 펭수 갖고 싶어 펭수 헐 너무 귀엽잖아 호떡 호떡 되게 귀엽겠다 호떡 이름도 귀여워 호떡이 뭐야 이름이 헐 너무 귀엽다 오로라 아니면 호떡 헐 미쳤다 야 나 펭귄 간다 내 목표는 펭귄이야 딴 거 볼 것도 없어 여기에 누구 있을까? 어! 코알라나! 초록색깔 아... 너무 잘생겼어 캐릭터가 귀여운 맛이 좀 있어야 돼 너무 잘생겼어 캐릭터가 아 왠지 이 섬에 타조 살 거 같아 왠지 이 섬에 헤르츠 신고 있을 거 같은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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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큰일나요 눈 마우실 뻔했네 눈 마우실 뻔했어 오우 아우 아 돈섬이야? 아 오케 오케이 아 이제 번루 돈만 캐고 가자 돈섬인지 아닌지는 아 여기 돌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 보이면 돈섬처럼 아아 오케오케오케 와아 레전드다 갑자기 헤르츠가 이뻐보니 귀여워 보이는데 여러분들? 일단 여기 빨리 빠져나갑시다 굉장히.. 못생겼어요 가자! 설마 또 돈숭? 아니네.. 오 타란툴라다! 우와 나 타란툴라 처음 잡아봐 근데 타란툴라 왜 이렇게 많아요? 오 늑대다! 아 잠깐만 타란툴라 너무 많은데 무서운데? 오 잠깐만 얘 다 공격해요? 잠깐만 여러분들 나 망했어 잠깐만 타란툴라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빨리 이거 어떻게 해봐 지금 내 뒤에 여기 다리가 보여? 어떻게 해야 돼 이거? 와 대기스나 하네 근데 이 늑대 좀 별로 안 귀엽죠 여러분들 이거 늑대 아 애매하다 일단 타란툴라를 잡아가겠어 아 제발 진짜 제발 아 진짜 아 맙소사 진짜 왜 이래 아 천천히 가야겠다 아니! 그 헤르츠랑 평생 살게요 이번에 죽으면 또 하ذا 안 공군 고장 어 이 새끼 암튼 입 말 벌리면 그 가능할 때 8등으로 나와 도전 그 다음에 바로 잡아 니자 아 친구가 무슨 리듬 게임인줄 알았나? 여기 바다에다가 거미 다 놓을까? 아 돌아와! 한 마리는 박물관으로 저 이웃 좀 데려올게요 설마 이번에는 이웃이 잭슨? 설마? 어 저기 살짝 위에서 뭐 보였는데? 아 그냥 가자 초록색깔이다 개구리..개구리인 거 같아 코알란가? 대충 실루엣만 보고 누군지 알 것 같으십니까? 아 타조야! 극혐한 카! 어? 여기 불이 있는데? 어? 피안카다 피안카! 아 피안카 아니냐? 아저씨 죄송해요 여기 더 계세요 다섯 번 더 했는데 만약에 맘에 드는 게 없다 그럼 랜덤으로 맡기겠습니다 저의 운명에 맡기겠습니다 그냥 오케이? 게임 키자마자 보이는 게 이웃들인데 다 귀여워야 게임 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? 마지막이야 남은 10장은 나중에 쓸 거야 자 자 일단 여러분 다리를 보세요 다리가 어? 여우 어 뿔 왜 저래? 어 귀여운 아 귀여운 건가? 아 뿔 없었으면 진짜 이거 무조건인데 뿔 때문에 그래 우리 섬에 와 너도 정했다 오케이 마지막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데려가자 다음에 보자고 친구 이거 된거죠? 섭외 된거죠? 아 드디어 내 손 간다 돌아갈래 할 일 끝 아저씨 내가 한 명 섭외했어 오케이 오케이 나 이제 할 거 없어 다 했어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자 고생하였습니다 저장? 안녕 감사합니다 성장 여자상국 전자 젊은 장소 그는 한 장소를 아저씨 감사합니다.